김입니다. 둘째 같이 주시나요? 네. 그 가운데 테이프에 있는 곳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.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. 네. 이쪽도 한 번 주세요. 그렇죠. 수선 같이. 같이 여기도 한 번 주세요. 오케이. 하트도 한 번 줘보세요. 옷이 너무 쪄다.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. 조금만 내려주세요. 얼굴부터 조금만 붙여주세요. 그렇죠. 하트 좀 주세요. 같이. 네. 이쪽도 봐주시고요. 자, 여기 손드는 거 여기서 한 번 봐주세요. 손드는 거 같이 손드시는 거. 그렇죠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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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한 번 볼게요. 여기 한 번 만. 저기 한 번 봐주세요. 여기. 잠시 한 번. 다시 한번 봐주세요. 보드웨 figur easy 좀 정리 한 번 봐주세요. 보드웨이 시선 정리 한 번 봐주세요. 한번 같이 같이. 손만, 손만. 손뻔. 손펜 찢찢어 있어요. 하나 둘. 오른쪽 하트요 오른쪽으로 호랑이셔다 보라테 보라테 한 번만 자 좋은 애로 보라테 저도 한 번만 주시겠어요? 아 네 따로따로 주셔가지고 따로따로 주셔가지고 좋아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 소방 아 이거 기대를 한 번만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